안녕하세요 엠비치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나온 노래로서 심플한 멜로디가 굉장히 돋보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공부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자 지금 제가 잠깐 멈췄는데요. 보통 인트로 같은 경우는 반주 패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런데 이 곡처럼 노래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지금 똑똑똑 소리가 나는 게 라틴 퍼커션 계열의 일종인 카우브리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. 지금 이 나오는 부분 자체가 이 곡의 코러스 패턴이 되겠습니다. 노래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전체의 반주가 다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코러스가 먼저 나오고 자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구성 코드 패턴과 퍼커션 자 이렇게 앞뒤가 대비되게 지금 세팅이 돼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좋아요. 하나의 단락이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빌드업이 되는지 보세요. 자 드럼 비트가 나오고요. 자 그리고 간단하게 기타가 나오고 있음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 단락을 또 들어보실게요. 자 이 부분에서는 또 리듬이 빠지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곡을 쓰실 때는 곡의 구성, 어레인즈먼트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. 어떤 식으로 곡이 흘러갈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곡이 흘러가야지만 사람들한테 이 곡의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을 또 들어보시게 되면요. 다시 코러스가 나오고 있어요. 자 그런데 네 마디가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리듬과 전체의 반주가 나오면서 또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.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 이렇게 리드까지 나오면서 더덧 확장을 하고 있음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곡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의 구성이 되겠습니다. 다른 곡들과는 약간 차별화된 구성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곡의 구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곡의 사운드가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략한 악기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. 리듬 파트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코드 반주 기타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.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를 공부를 하실 때는 사운드에 조금 더 방점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해당 곡은 큐베이스 9.5 버전을 이용해서 한번 간략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사용되어진 악기는 저희 MBT 아카데미 강좌에도 있는 할리온식스와 그루브 에이전트 자 그리고 레트로로그 이 정도만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. 좋아요.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까요?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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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